왜 젊다고 치매가 안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뇌의 신경세포막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파티딜 세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포스 뭐요? 포스파... 네, 어렵네요.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세린은요. 신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지만 주로 뇌신경에 있는 세포막에 많이 있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뇌에 독소가 쌓이면 그 함량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분을 섭취해 주면 되거든요. 이 성분은 대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도에서 포스파티딜 세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섭취를 해 주시면 좀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섭취하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 간단하게 그냥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파티 이렇게 외우면 돼요. 파티 포스파티에 딜세린하고 같이 간다.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파티딜 세린을 먹은 사람은 뇌세포를 보호해서 뇌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50세부터 90세까지 30명을 대상으로 대도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 세린을 매일 300mg씩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 494명을 포스파티들 세린 300mg씩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이 중에서 69명의 환자가 인지능력 개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뇌신경세포 손상으로 신경전달량이 줄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젊었을 때와 다르게 100의 정보를 주었다면 30밖에 전달을 하지 못해서 자주 깜빡깜빡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포스파티들 세린은 이러한 뇌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해줘서 깜빡깜빡거리는 초록이 치매 초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들 세린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경세포에 포스파티들 세린을 주입을 한 후에 신경세포에다가 손상을 가했더니 이 포스파티들 세린이 뇌세포를 보호해서 뇌손상을 막아주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은 대두로 많이 먹으면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 포스파티들 세린은 하루에 300mg 정도 먹어야지 그 효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두로 치면 하루에 대두를 무려 15kg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약처에서도 포스파티들 세린 성분을 뇌기능 개선 원료로 인증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하루에 300mg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